경영원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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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장님 나오셔서 이 자리 있기까지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. 우리 이장님 나오실 때 여러분 힘차게 응원과 경영원님! 주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김하시 시의장님과 또 유천시 허가국장님, 과장님에서 면담을 했고요. 또 어느 정도에 믿어달라는 그런 답변을 좀 받았어요. 그리고 여러분의 뜨거운 목소리가 저 CG더라고요. 여기보다 이렇게 잘 들리는지 몰랐어요. 하여튼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고요. 여러분 이렇게 지남살이 또 오남이, 오남삼리 단합된 또 도월마을 단합된 힘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쭉 2월부터 2월달부터 준비했던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. 정말 감개무량합니다. 여러분 감사하고요. 고생 많으셨어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앞으로도 5월 3일 날 설명해 있고 앞으로도 이 한복 다 맞춰서 주민 여러분과 우리의 뜻이 함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